궁금해? 병원에 왔어요 이름은 치즈랑 참치에요 잘 지내보자 이름도 지어줬어요 안녕 얘는 치즈고요 얘는 참치에요 참치 뭐하니? 물 뜯으면 안된다 떨어졌다 괜찮아요 잘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깜짝이야 놀랬잖아 나 귀 빨리 치료해야겠다 귀 청사면 되나요? 귀약 쓰시면 돼요 귀약이요? 귀약도 좀 사갈게요 귀 청사하고 있습니다 몸만 잡아봐 내가 잡아줄게 치즈야 너 귀가 엄청 드럽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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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청사하고 갑시다 귀가 들어오면 같이 갈 수 없어요 다행이다 깨끗마들 나오자 깨끗마들 나온다 물 나온다 깨끗해지자 싫어 잡고 있어 싫어요 깨끗해졌다 세라 어때?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 어때 어때? 응? 얘네 치즈랑 참치야 귀 청사하고 왔어 관심이 엄청 많이 보인다 귀여워 애들 봐 관심 보이는 것 봐 왜 연습을 catch 왜 습라ισ stakes 애들 반응 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궁금해 궁금해 아주 궁금해 고마워 오늘의지는 시간이ground 춥 hav 너무 인형같애 얘는 수컷이야 얘는 암컷이래 수컷 딱 7개월되면 중상을 바로 시켜요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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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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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맛있니? 배고팠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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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 먹는거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진짜 쪼금해요 야핳 야핳 ra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